애프터 이펙트에서요. 루프를 활용해서 배경도 좀 반복시키고 또 애니메이션도 진행하는 이런 자동차 이렇게 움직여가는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완성된 결과의 모습은 이렇게 배경이 움직여지고 있고 자동차가 들쑥들쑥하고 있으며 자동차 휠이 움직여지고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애니메이션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일단 소스를 좀 가져올 건데요. 자동차 소스를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때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은 컴포지션 레이어 사이즈로 OK 가져오고요. 자동차 컴포를 열었을 때 레이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카가 있고요. 핸들 레이어가 이렇게 따로 있고 암, 팔 레이어, 맨, 사람, 그 다음에 휠 레이어가 존재합니다. 컨트롤 K, 컴포지션 세팅, 주레이션은 한 10초 정도를 할 거고요. 1920x1080, 30프레임 레이트, 배경 색상 흰색으로 보고해 보겠습니다. 이때 저는 아까 4초짜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자동차가 미쳐 보이지 않아요. 모든 레이어, 엔드 값, 알트 대가로 닫기, 엔드의 길이 맞춰주고요. 자 자동차 휠 부터 한번 움직여 볼게요. 휠이 중심이 이렇게 정중앙에 있는 상태고요. 자 로테이션 줍니다. 타임으로 줘보겠습니다. 알트 키를 눌러서 스톱어치 클릭하고 타임 곱하기 500 이거는 1초에 500도를 가겠다는 소리예요. 시간 곱하기 500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움직여 줄 건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타임에 제가 오타가 있었군요. 이래서 오타가 있어서 안됩니다. 라고 경고창이 떴네요. 다시 써볼게요. 타임 곱하기 곱하기는 쉬프트 숫자 8 아스테리스크입니다. 500 하고 정확하게 줬어요. 이제 괜찮네요. 그래서 얘를 움직여 보면 이렇게 아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에펙이 간혹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프리뷰를 했을 때 프리뷰가 제대로 안된다. 그럴 때는 저장을 하고 에펙을 껐다가 다시 켜 주십시오. 껐다가 다시 켤 때 에펙에 기존에 작업했던 프로젝트를 열지 말고 미디어 캐시를 싹 지우고 나서 작업하던 프로젝트를 열어주세요. 미디어 캐시가 쌓여져 있으면 또 이렇게 플레이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살짝 들썩들썩 하도록 포지션 움직여 볼게요. 쉬프트 P 현재 위치 포지션 스톱 워치 5프레임에 갔을 때 살짝 위로 올리겠습니다. Y값 위로 살짝 올려주고 다시 10프레임에 갔을 때 시작의 위치를 시작의 포지션을 컨트롤 C 컨트롤 V 두 번째 키가 가장 느린 순간이니까 이지 이즈 F9 자 그리고 루프 주겠습니다. 알트 키를 눌러서 포지션 옆에 스톱 워치를 루프 아웃 아웃 쪽으로 얘를 계속 반복하겠다. 자 이때 시작 키와 마지막 키가 요 키와 마지막 키 요렇게 키프레임의 값이 같을 때는 기본 루프입니다. 기본 루프는 사이클의 값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반복하겠다라는 게 사이클이에요. 시작 키와 마지막 키가 다를 때는 1이 갔다가 다시 1이 왔다가 1이 갔다가 다시 1이 왔다가 이렇게 되는 건 핑퐁이라고 하는 추가 옵션 값을 넣어줘야 돼요. 지금은 사이클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옵션을 안 넣어도 됩니다. 자 바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들쑥 들쑥 위로 살짝 오르내리면서 요런 모습이 됐어요. 올라간 모습이 약간 큰 것 같아서 쬐끔만 내려서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들쑥거리는 자 마음에 듭니다. 자 이 휠을 반대편에다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D 듀플리케이트 P하고 포지션을 열어서 포지션 글자를 쿡 찍으면 포지션에 있는 모든 키들이 선택이 됩니다. 자 우리는 Y값으로 아까 애니메이션을 줬으니까 동시에 X값을 한번 이동시키려고 그래요. X값의 위치를 쓰르륵 드래그해서 여기다 이렇게 옮겨 놓을게요. 그러면 키프레임 주어진 것을 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퀴가 동시에 회전도 되고 들쑥 들쑥도 같이 완성이 됐습니다. 잘됐구요. 자 이제 손 애니메이션 줘볼게요. 암 레이어를 선택해서 중심의 위치를 잡아 보겠습니다. 펜 비하인드 단축키 Y 중심의 위치입니다. 앵커 포인트 툴이에요. 중심의 위치를 어깨에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로테이션 줘볼게요. R 자 시작 위치에 가서 로테이션을 살짝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 스톱워치 X값 한 20도 스톱워치 그 다음에 10프렘에 갔을 때 로테이션을 짜잔 하고 이렇게 확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여기 뒤에가 좀 찢어지니까 그러지 않은 정도로 그 다음 10도 줬습니다. 마이너스 10도 줬구요. 자 20프렘에 왔을 때 시작의 데이터값 여기 앞에 0프렘의 값을 컨트롤 C 컨트롤 V 자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즈 이즈 느리다 빠르다 느리다 자연스러운 속도를 만들기 위해서 F9 자 여기 루프 아웃을 복사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까요? 암 레이어 로테이션 알트 키를 누르고 여기 애니메이션 톡을 스톱워치를 눌러서 루프 아웃 반복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손이 안녕 안녕 하면서 이렇게 반복하는 이런 모습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전체 부모 설정을 해서 몸이 자동차가 들쑥들쑥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레이어드를 이렇게 좀 접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암 팔의 엄마는 팔의 엄마는 사람 사람의 엄마는 자동차 핸들도 자동차를 따라가도록 그러면 자동차가 최고엄마로 자동차가 움직이면 사람과 핸들과 팔이 다같이 부모를 따라 움직이겠죠. 자 자동차 레이어 어? 선생님 저는 페어런스 이게 안 보이는데요. 요거는 단축키 쉬프트 F4 토글입니다. 한번 누르면 나타나고 한번 누르면 사라집니다. 자 자동차를 포지션 눌러서 시작위치 수도버치 5프렘에 가서 5프렘에 가서 Y값을 살짝 위로 이렇게 올릴게요. 다시 10프렘에 와서 첫 키를 컨트롤 C 컨트롤 V 두 번째 키 F9 알트 키를 눌러서 수도버치 클릭 루프아웃 아이쿠 루프아웃이 이게 제가 마지막 키가 이게 아니었나 봐요. 자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잘못 줬을 땐 알트 키를 눌러서 다시 수도버치를 누르면 익스프레션 삭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로테이션 옆에 수도버치를 알트 키를 누르고 클릭 루프아웃 그러면 자동차 몸이 들쑥들쑥 마음에 듭니다. 너무 강하다 싶으면 여기 Y값을 조정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들쑥들쑥 아유 마음에 들어요. 자 이제 루프되는 배경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마음에 드는 배경을 만듭니다. 저는 뭐한 요런 배경을 만들었어요. 자 요걸 가지고서 타일링 모션 타일 효과로 반복을 줄거에요. 자 프로젝트 패널 빈공간 더블클릭 AI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어 AI는요 컴포지션을 구성해도 좋지만 단일 배경이기 때문에 그냥 포티즈로 가져올거에요. 오케이 가져왔습니다. 자 새 컴포지션을 만들건데요. 새로운 컴포는 bg 검프로 위드스를 3800 해서 넓게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자 요 세 컴포에 방금 만든 AI를 가져옵니다. 자 요거를 타일링 해서 반복을 줄겁니다. 자 명령은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모션 타일 스타일라이즈 모션 타일 요 명령입니다. 자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가서 아웃풋 위드스 위드스가 얼만치 타일링이 될 건지를 지정하는 거에요. 여유롭게 하겠습니다. 여기를 뭐 한 천 이렇게 줘볼게요. 그러면 옆으로 천만치 쫙 반복을 해주는 거에요. 즉 백자리를 천 줬으니까 뭐 열 개가 반복이 되는 거죠. 천 퍼센트 이지 열 배 그리고 경계를 살펴봤더니 반복 반복 하다보니까 이 엣지가 좀 아쉽습니다. 얘를 미러 엣지 그래서 미러를 하겠다. 그러면 요 녀석이 탁 미러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옆모습이 나와지고요. 자 타일 센터 이 센터의 값을 이렇게 움직여서 애니메이션 형태를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x값이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가구요. x값이 작아질수록 왼쪽으로 가는 거에요. 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일 거에요. 그래서 시작할 때 타일의 센터 값을 한 몇정도 줄까요? 한 4000정도 줄게요. 자 요렇게 좋습니다. 모션 타일 타일 센터 x값 4000 아웃풋 위드 스천 미러 엣지 체크 자 이제 애니메이션 만들어 볼게요. 자 애프터 이필트는요. 모든 수도버치 애니메이션 토글키는 애니메이션이 가능합니다. 자 시작 위치에 타일 센터 수도버치 현재 레이어 U 하게 되면 U는 키프레임 주어진 옵션만 펼쳐보겠다라는 거구요. 자 엔드 저 뒤에 갔을 때 이 타일 센터에 센터의 위치를 작아지는 0을 줄게요. 그러면 사천에서부터 왼쪽으로 작아지니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움직여지는 이런 모션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요렇게 쭉 플레이 돼서 초록으로 바뀌어지는 이 라인이 램 프리뷰입니다. 램으로 프리뷰를 해준다라는 거에요. 여러분이 램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 프리뷰가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만들었던 자동차와 지금 요기 비즈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새로운 컴포지션은 제가 OK라고 컴프를 만드는데 위드스 1920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비즈 컴프 가져오구요. 여기 위로 자동차 컴프 그 위에 배치할게요. 그랬더니 완성입니다. 들쑥 들쑥 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애니메이션이 됐습니다. 그림자만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컴프 더블클릭에 들어왔을 때 그림자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쉐임레이어로 만들거구요. 원형 쉐잎으로 요기 자동차 밑으로 요렇게 동그라미 하나를 이렇게 만들게요. 필과 스트로크를 필은 컬러를 줄거고 스트로크는 컬러 주자 아무것도 안하구요. 필 컬러를 요렇게 그레이 색상 정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포스틱 T 오포스틱은 한 40% 줄게요. 그러면 선명하게 만들어졌어요. 요거를 맨 밑으로 레이어를 주겠습니다. 밑으로 됐죠. 이름은 엔터를 눌러서 쉐도우라고 줄 수 있구요. 여기에다가 패스트 박스 블러라고 하는 명령을 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펙트 프리셋에서 패스트 하고 검색을 해주면 패스트가 들어가져 있는 에코 그런 이펙트가 검색이 되죠. 자 블러 앤 샤픈에 패스트 박스 블러 요 명령을 요기 쉐도우 레이어에 주겠습니다. 자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만약에 이펙트 컨트롤 패널이 안 보인다 하면 윈도우에 이펙트 컨트롤 자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블러 레이디우스 값을 줄게요. 한 40정도 줄까요? 그럼 요렇게 흐릿한 요런 모습이 됐어요. 마음에 드네요. OK 컴프를 가면 그림자가 요렇게 싹 하고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성 들쑥 들쑥 하고 배경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마치 자동차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습이 완성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루프되는 배경 타일 모션을 활용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루프 아웃으로 반복하는 애니메이션을 부모자식 연결해서 완성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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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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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